오늘의 미션은 알뜰커플 레이스입니다. 알뜰커플 레이스. 마지막에 가장 많은 데이트 비용을 남긴 한 커플이 최종 모습을 하게 되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앞에 봉투 하나씩 찍을 거고요. 그 봉투에는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써요. 남자들의 가방에는 만 원부터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리고... 얼마? 흑화기. 오오! 흑화기. 오오! 그리고 나누기, 우리가. 여자 뽑은 거에 나누기가 돼버려. 만 원 뽑은 사람 나누기이면 5천 원이네. 저 되게 알뜰해. 최고인데 이렇게 꺽고 있는 거야. 엄지 간식은 뭐라고 그러잖아. 저 되게 알뜰해요. 진주야, 진주야. 오늘 너 왔어 요즘 너 대세잖아. 아 이런 거 빨리빨리 골라요. 이게 딱 잡으러 딱 골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지야 뭐할래. 어 여기 여기. 다시. 친해지마 친해지마 친해지마. 너무 좋아하지 마요? 좋았어 좋았어. 무난해요. 어 괜찮아. 무난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야 가위바위보 하자. 야 이거. 이거. 가위바위보 널 왜. 가위바위보. 이거. 안 봤어 안 봤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야 가위바위보 왜 해야지. 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야 가위바위보 해외. 야 가위바위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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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해. 자 이제 첫 번째 레이스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갑시다. 레츠고. 출발. 아 예수. 야 야 우리도 맛있는 거 먹자. 진짜. 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 야 여기 뭐냐. 노래하는 거다 노래하는 거 이거는 진주가 제일 잘할 텐데 유튜브 투어 첫 번째 데이트 코스는 커플 노래방입니다 커플들은 노래방 점수로 저희가 승부를 낼 텐데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앞에 놓은 여섯 개의 돈 자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속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세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세요? 정확한 액수를 맞히시면 노래방 점수에 50점이 보너스로 50점?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반납하시면 됩니다 돈이 좀 부족하세요? 살만해요 우리나라랑 함께여서 풍족합니다 그럼요 단선방에서라도 서로 좋은 건 아니죠? 웃기고 잡혀 똥 싸고 있네, 똥 싸고 있어 조심하세요 좋은데 자, 그럼 신나게 지금부터 커플 노래방 메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물 마셔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새우깡 먹어도 돼요? 여기 나는 홍보 많이 나가야 되니까 한나야, 너 뭐 하는 거 뭐니? 난 믿고 한나야, 좋았어 이렇게 마셔봐 그럼 순서를 좀 정하죠 한나가 지금 대댄찌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대댄찌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대댄찌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예전에 좀 놀아본 것 같아요 대댄찌라는 검은영어가 엄지 아니, 대댄찌 아니? 어포라, 디지퍼라 어포라, 디지퍼라 어포라, 디지퍼라 어포라, 디지퍼라 어포라, 디지퍼라 진준회는 어떻게 국내에서? 쓸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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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덴데로 스마트 내놓기 너 지금 지는 거지? 야, 보통 이게 뒤집어라 오프라 대댄찌 다 서울분들이신거 어, 어떻게 했다고 진주 다시 한 번 해봐 특이하다 쓸만호 태준이는 어떻게, 태준이는 어떻게 대댄찌? 지효는, 지효는 저도 대댄찌 오빠 종국이도 대댄찌 우리 우리 많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되게 재미있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 심심하다! 심심하다! 감수도 그냥! 귀댄 치스! 귀댄 치스! 아, 진짜! 야, 뭐야! 너가 가! 너 가! 귀댄 치스는 뭐예요? 귀댄 치스! 귀댄 치스! 그렇게 하면 대가 못하냐! 뒤집 쏘라, 아파스! 뒤집 쏘라, 아파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뒤집 쏘라, 아파스! 무슨 소리야! 진짜! 저희는 하월이 앵코댄즈! 하월이 앵코댄즈! 하월이 앵코댄즈! 하월이 앵코댄즈! 하월이 앵코댄즈! 제목이 그거예요, 하월이 앵코댄즈! 이 노래 좋아! 알로아! 알로아! 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만의 향이 근데 맛있어, 맛있어! 나는 맛있어! 나는 맛있어! 나는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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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야! 보여줘, 보여줘! 어저씨! 우와! 아! 오우 지지요 지지요 엄지야 엄지야 지지마 엄지야 지지마 지지마 그렇지 그렇지 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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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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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좋았다 오케이 좋았어 10번 따라 또 나와 1,2,1 1,2,1 오 세형이 봐, 세형이 세형이 받아, 세형이 받아 세형이 받아 세형이 받아 그렇지? 저거 이거 뭐야? 맞아. 너 정말 섹시해? 내가 너무 섹시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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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끝난다, 끝난다. 하나, 하나, 하나. 여기 더. 여기 더. 그럼 더는 거 아니에요? 너 떨어졌다. 12. 이거 틀렸대. 이거 틀렀다. 잘한다. 아 무슨 가요모델 아니 근데 지효야 태균아 너무 고맙다 진짜 잘 놀랐다 그 노래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였어 그게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 53,340원 땡 오케이 5만 8,740원 아 40원 맞네 근데 우리가 방해를 많이 안 했는데 방해를 많이 안 해 난 근데 하하 보컬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오 잘하겠다 잘하겠다 진주 노래 잘하잖아 진주 노래 잘하잖아 고파 고마워 오늘 파티니도 같이 갈래요 진주 노래 예아 왜 명뽀 적었네 근데 오 오늘 밤 난 바람 났어 날아가 난 갔어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 나는 때때로 바람 났어 날아가 안 났어 오 오 오 오 오 나 바람 났어 오 오 오 오 오 나 바람 났어 나 좋아해 나 바람 났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 빠져? 나온다. 가자, 고마. 오늘 같은 사랑은 나 미친 듯이 노는 거야 오, baby, 오, baby 바람만 더 불어 다 온 나라 내 맘에 숨어 미친 듯이 노는 거야 오, baby, 오, baby 하늘을 날자 미친 듯이 노는 거야 미친 듯이 노는 거야 이번엔 방해도 안 했어 누워, 누워, 누워 정수로 82점이야 자, 금액은? 3만 9천 정도인 거야 4만 3천 7백 원 4만 3천 7백 원 4만 3천 7백 원 4만 3천 7백 원 네,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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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여기 50원, 50원, 50원 올 포로 할 겁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김종국, 김종국 아, 망망적이다 오, 예, 예 이거 원곡을 한 번 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요 오, 와 아니, 아니, 왠지 이렇게 있어, 지금 왠지 이렇게 있어, 지금 왠지 이렇게 있어, 지금 왠지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 오른쪽부터야 오른쪽부터야? 어, 오른쪽부터야? 고! 원 원 둘 셋 간다 여기가 폴로래야? 아니, 이거 폴로래야? 여기만 침판이야 야, 한나 역시 춤살기가 다르다, 발레에서 한나 봐 한나, 한나 다르다 역시 오, 지호랑 재준이 오, 그림 나온다 다 됐어 나는 위해서 해 나는 위해서 내 사랑 모든 걸 당겨주짐 나도 같이 행복했지 여행이 여행을 바라볼게 안 돼, 면허 면허 연만, 연만 연만, 연만 몇만 원? 몇만 원, 그냥? 몇만 원, 이럴uck 엄만 이럴 esa 아까odore 32장 나갔다 금액, 얼마입니까? 59,570원 원 정답입니다. 오빠! 진짜 다 되겠어요! 진짜 다 되겠어요! 진짜 다 되겠어요! 진짜 다 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이거는 근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암부하겠습니다, 암부! 광수가 요런 풍의 노래 좋아해요. 니 암부가 어떨까 모르겠다. 암부니까 암바를 걸어주겠다! 기다려라! 아 소빈이 좋아하는 노래구나. 잘하네, 노래를. 오, OST야? 너무 붙인 거 아니야? 사랑을 하면 할 수도 힘들어진 것들 다음부터는 그런거다!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 잘한다. 그만 나와서, 그만 나와서 이 정도라 하세요. 이 정도라 하세요. 술을 더 마시지 말고 해가 우리 아니, 근데 얘는 맞기다 보면 화음을 왜 맨날 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나의 친구처럼 웃으려고 왜 울어 아, 이럴. 아찐 안 풀려도 먹어요. 이거 빠지면, 이거 빠질 것이다. 사이에 빠졌는데, 여기. 어, 그래? 500원 하나 들어왔어. 200원 하나 들어왔어. 500원 하나 들어왔어. 500원 사랑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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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만나서 다는 데 우원 nosso 어희만해 오랜만에 난 내 친구처럼 웃으며 아무를 울어요. 아 너무 많아 어떡해. 죽여 버리고 싶어. 죽여 버리고 싶어. 죽여 버리고 싶어. 죽여 버리고 싶어. 야 쟤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야 지금 세면 어떻게 해. 야 지금 세면 어떻게 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2만 9천 6백. 2만 9천 6백 20원이요. 2만 9천 6백 20원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딱 500원 틀렸어요. 500원 빠졌잖아. 진짜 빠졌다니까. 진짜 빠졌어. 진짜 빠졌어 형. 진짜 빠졌어 형. 진짜 빠졌어 형. 진짜 빠진 거야. 우리 방해한 건데. 우리 방해한 건데. 우리 그러면. 아버지가 계속 나가지 말라고. 우리 형들은. 버스 안에서 할게요. 자 자. 큐 올리면 돼. 큐 올리면. 짝일 거야. 오케이. 그래. 나 너무 능성해. 나 너무 능력이 있고. 나를 능력해. 넘어가면 통과 아주 웃겨.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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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간다야 가자. 야 내 꺼다.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범측 안에서 항상 같은 별이 안 나는데 그녀를 보내 부러워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삼촌이 잘한다 다만 이게 진짜 뭐 너에겐 내가 정말 필요하다니 노래해 형 노래해 형 내게 먼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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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한다 잘한다 국제비입니다 국제비잖아요 국제비 미라인간 79점 하나 둘 셋 72,000 72,320원 들으셨습니다 어마한 거 아니야 78,330원 아 좀 간발의 차로 틀렸네 형가가 노래 좀 맛을 잘 살리네요 진짜 우리 어떻게 할래 신나는걸 빠른 노래해요 빠른 노래 우리는 그러면 1단점 가는 겁니까? 우리 1단점 가는 거야? 아주 작사를 내버리게 펄크스타트 아 그러네 즐겁게 일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자친구! 아무, 아무, 아무. 까먹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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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는 죽으며 죽어가는 오늘부터 우리는 저 바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희리로 많이 모여서 내리는 구스탄스 구스탄스 숙들을 좋아해요 구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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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제쯤 센취해질까요 사롱 사롱말로 사롱말로 진짜 웃기게 나와 진짜 웃기게 나와 야 불러! 야 언니야! 불러야 된다? 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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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내가 잊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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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겸지야 계속 봐봐 봐봐 왜 내가 잊지 않겠어 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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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놔 염지 바ielle 염지 염지 엄지야. 엄지야. 93,000원이야. 엄지야. 1등도 없어. 예상 못된 건 아니지, 네가. 잘한다. 엄지야. 야, 엄지야. 98점. 엄지야, 그게 중요한 게 98점이야. 야, 네 발을 갖다 대. 엄지야, 엄지야. 아, 미안하다. 엄지야. 맞춤 1등이야. 맞춤 1등. 56,000. 56,000. 잠깐만, 마이크를 하나만 쓰세요. 욕심쟁이네, 욕심쟁이네. 이거 쓰겠습니다. 야, 욕심쟁이야. 자. 50,000. 56,850. 50,000. 흘렸습니다. 아싸! 아깝다. 200원 차, 200원 차. 진짜? 와, 맑았네. 야, 근데 나 엄지 너무 놀란 게 이 지경이 되는데 너무 차분해. 엄지야. 너 나 이렇게 된 거 안 했니, 몰랐니? 몰랐다. 아, 200원 차이네. 아, 다 왔는데. 아, 아깝다. 98점이야. 1등은 거의 유일하게 2차 성공하신 종국세형 배틀스틱기전. 아, 대박이네. 인정, 인정. 아니, 대박이야. 저걸 맞추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자, 오늘 레이스 이름 말씀드렸죠? 네. 알뜰커플 레이스. 그럼요. 지금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신 미용 15,000원. 네? 돈 내라고? 와, 과자 3,000원 해서. 우와. 세상에, 몰랐죠. 뭐 500원 내야 돼. 18,000원 내라고요? 18,000원 내셔야 되는데. 자, 1등 팀은 면제예요. 아, 얘는 돈은 없어요. 예산 위에 돈은 없어요. 빗댕니다. 나머지 다섯 팀을. 엠브레일. 이 룰렛에서. 아, 오케이. 한 명으로, 한 명, 한 명. 자, 여기 한 칸. 전원 무료가 나오면 면제 있어고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18,000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맘대로 쓰니까. 우리 한 칸이에요. 잠깐만. 오빠, 우리 숲판이에요. 잘 놀았다. 제가 보다 석진흥이 많이 걸리더라고. 냈어. 냈어, 이제. 아, 저 형이 계속 잘 쓰네. 아, 이 정도 다 쓰지 뭐. 나 이렇게 못 써요. 야, 우리 안 봐. 그만 보면서요. 한 판이에요, 단 한 판. 도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한 판이야? 이방세. 야, 나만 많이 입은데. 야, 시안. 영화 썸네. 18,000원. 주세요. 잘 놀았다. 감사합니다.